아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소식은 첫번째로 위믹스 상장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할테고 두번째로 위메이드가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린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구요 자 그리고 세번째로 위메이드 커넥트가 포 라이브라는 토토 게임을 퍼블리싱 계약 체결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세번째로 드려보도록 할테고 네번째로 위믹스 온보딩 이야기 다섯번째로 MOU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경에 비트렉스 공식 채널이 이러한 트윗 하나를 올립니다 이제 위믹스 지갑이 활성화되었습니다 USDT 위믹스 시장은 우리 거래소에서 열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위믹스가 비트렉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좌측 상단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위믹스를 USDT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지금 이 거래가 오픈된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레 오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비트렉스 거래소가 몇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래소인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글로벌 24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래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현국 대표가 언급한 상위 50위 모든 거래소에 이 위믹스를 상장시키겠다라고 한 그것을 잘 이행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믹스가 지금 어디어디에 상장되어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홀더 카페에 뚜님이 작성하신 게시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위믹스 홀더라면은 그리고 뭐 위메이드 주주 클레버 홀더 분들이라면은 위홀더 카페는 당연히 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22개의 거래소에 위믹스가 상장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업비트, 비썸, 비트엑스, OKEX, 게이트아이오, 비트포렉스, 엘뱅크, MXC, 코인원, 비트겟, 후오비, 인도닥스, 업비트 인도네시아, 비트마트, 바이비트, 크립토닷컴, 코인엑스, 리퀴드, 프로바이빗, 코빗, 비트렉스, 핫빗까지 총 22개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을 꿈꾸는 다른 프로젝트들 중에 이 정도로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된 프로젝트가 있나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접근성이 위믹스가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봤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가지 못했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 글로벌적인 수급으로 인해 위믹스가 성장하게 된다라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도 자연스럽게 위믹스를 상장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글로벌 수급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위믹스가 플랫폼으로서 그 가능성을 입증하게 되면 글로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위믹스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히던 게 뭐였죠? 빗섬에서 거의 모든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 그게 위믹스의 한계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믹스가 글로벌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적인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 빗섬에만 위믹스가 상장되어 있다라면은 글로벌 기축 통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접근성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상장 이후로 위믹스가 플랫폼적인 성과를 보이게 되면은 이제는 수급이 한국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들어오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도 굉장히 어 또 뭐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인포맥스의 박경은 기자님이 쓰신 기사구요 블록체인 생태계 넓히는 위메이드 12BW로 신자금 통로 구축 자 이 내용을 대략 설명드리자면은 25일 주주총의 소집 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오는 31일에 주총을 열고 12와 BW의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을 의결한다라고 합니다 주총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은 12와 BW의 발행 한도는 종전 500억에서 5000억으로 상향 조정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위메이드가 이 12와 BW의 발행 한도를 늘리려고 할까요? 바로 자금 조달의 다변화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유동화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지탄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많았죠 이러한 위험성을 왜 위메이드 홀더만 지어야 되는가 위메이드에도 회사체를 발행해서 위메이드 홀더들도 위메이드 홀더와 같이 어떤 위험성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장현국 대표는 이런 말을 했었죠 어차피 위믹스 위메이드는 한몸이다 위믹스가 내리면 위메이드가 내리고 위믹스가 오르면 위메이드가 오른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죠 그 말 이후로 근데 이제 다만 이 자금 조달의 다양화를 위해서 회사체를 또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발행 한도를 늘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총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다라면은 그렇게 발행 한도를 최대 5천억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면은 발행 한도는 그대로 종전대로 500억의 한도가 묶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500억이라는 발행 한도도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5천억으로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장현국 대표 이 위메이드가 그리고 있는 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 한도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 한도를 늘리게 된다라면은 위메이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해서 위믹스 생태계를 확장시켜서 아주 글로벌적으로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위믹스 가격 상승에 위메이드 가격 상승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메이드는 아주 분명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릇이 크다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그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통로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면은 투자자로서 오히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기간의 가격 변동성은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 커넥트가 토토 게임을 퍼블리싱 계약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 스포라이브라는 웹 기반 토토 게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포라이브와 위메이드 커넥트가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믹스에 온보딩 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 빅푸시 온보딩 했던 토토 게임 이후로 또 다른 토토 게임이 위믹스에 온보딩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라이브가 왜 위믹스에 온보딩을 시키려고 할까요? 바로 그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온보딩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토토 게임, 이러한 소셜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규제가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에 스포라이브가 이렇게 퍼블리싱 계약 체결을 했고 온보딩을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위메이드가 그런 각국의 제재를 벗어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믹스 온보딩에 소셜 카지노나 이러한 배팅 게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팅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의 수요 뿐만 아니라 해당 게임 토큰의 소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위믹스 플랫폼 내에 있어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낼 게임이 바로 이러한 배팅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스포츠 승부 예측 장르에서 선구자로서 출시 이래로 줄곧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국내에서 9100%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스포라이브가 위믹스에 온보딩 되게 된다면 배팅 게임으로서의 가능성, 시장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단순히 배팅의 재미를 넘어서 NFT 상품 등의 컨텐츠 추가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NFT 상품을 구축해낼지 정말로 기대되네요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진짜 그냥 좀 재밌습니다 아니 배팅 게임에 어떻게 NFT를 붙일 건지 그것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러한 게임들 간에 어떠한 이코노미가 구축되게 될지 이러한 것도 기대가 되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토크노믹스를 구축할지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이 블록체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확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스포라이브에 제가 접속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니까 한국 KBO, 호주 A리그, 일본 MPB, 그리고 한국 KBL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이러한 스포츠 경기를 배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측에 스포츠 라이브 챗을 보게 되니까 이러한 배팅을 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활발히 나누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 출근을 안 하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프리랜서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간에 국내 1위 배팅 게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전 시간에도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이번에 스프릿 세이비어라는 게임을 온보딩 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프릿 세이비어에 대해서 제가 게임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이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스프릿 세이비어를 개발한 니트로X를 치면은 건강보조식품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프릿 세이비어를 치면은 나오느냐 스프릿 세이비어를 치면은 일단은 메이플스토리에 뭐 테마 게임이 있나봐요 그 게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로 치면은 스프릿 세이비어 찬송화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도통 어떤 게임인지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게임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좀 아는 분들은 위홀더 카페에 링크나 또 뭐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에 대해서 글로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트렌디한 도트 그래픽 스타일의 방치형 RPG 게임이다 라고 하고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서번트들을 전략적으로 성장시켜 전투 상대에 따른 최적의 대결 조합에 악력을 퇴치하는 게임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딱 보니까는 감이 오죠 일단은 방치형 게임이기 때문에 시간 없는 사람들이 플레이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트렌디한 도트 그래픽이기 때문에 무언가 취향 안 타고 좀 많은 유저들을 빨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서번터들을 전략적으로 성장시킨다 라고 하니까는 이 서번트를 NFT로 만들어서 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서번터들이 만약에 장비를 착용한다던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스킬이나 장비 또한 NFT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도트 게임으로 나오는 방치형 RPG 게임 스피릿 세이비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게임도 P&E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바로 플레이에서 여러분들에게 후기를 전해드릴 것을 또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또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를 맺은 기업이 어디냐 인도네시아의 어텐션과 MOU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텐션 그룹이 뭐하는 그룹이냐 2019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게임 IT 기업이다 라고 하고 있으며 e스포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르포의 이용자들을 보았을 때 남미 동남아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동남아에 있는 기업과 MOU를 맺었다라는 것은 위믹스에 온보딩 될 게임이나 현재 온보딩 되어 있는 게임에 동남아 지배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좀 풀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어텐션이라는 회사는 중국의 텐센트, 라이엇게임즈, 네디즈, 릴리즈 게임즈 등 대형 글로벌 게임사의 게임을 현지화하거나 마케팅, 퍼블리싱하는 그러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도 굉장히 연이 깊은 게 인도네시아의 어텐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굉장히 연이 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아 지배력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주 괜찮은 MOU를 위메이드가 이번에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게임 영역 전반의 다양한 협업을 어텐션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유기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위메이드의 저변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믹스가 얼마나 성장할지 감히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향성을 점검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배적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믹스 상장 소식 그리고 위메이드 회사체 발행 가능성 위메이드 커넥트의 배팅 게임 계약 체결 소식 그리고 위믹스 온보딩 소식과 마지막으로 위메이드가 인도네시아의 기업과 MOU를 맺은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양질의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코인 구조대가 되도록 하겠고 앞으로 위믹스에 온보딩되는 P&1 게임까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는 코인 구조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화이팅!